예정 설과 웨이트인 거 같애 2차 라면이 인기업이 많나? 오픈맛 첫 가죄 사면 엄청 많이 쓴다 빡산대 1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겠지? 2차 라면이 많습니다 이게 1인분 식당도 했는데 처음 해본거 같애 이 부분을 여기에 올린 후추 동코치 라면만 하는것이 진짜 동코치 라면을 추구할 수 있다 주문 받고 나서 만든다 나오 순서대로 먹어라 비전의 양념 면이랑 스프를 먹고나서 녹여먹어라 비주얼 맛있겠다 진한데? 너무 진한데? 나 담배겠어 고통하다가 담배겠어 맛있다 그냥 면맛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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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수가 그냥 넣는 고기가 아니라 먹으라고 넣는 고기야 맛있어 기다린 바람이 있는 것 같아 맛있는데?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면 추가가 좋다 조금만 딱 먹으면 되겠네 이 차라라면 굉장히 맛있어 아 그리고 좀 매워 맵기를 너무 올렸나봐 4단계가 제일 쉽다 나 4단계로 했더니 약간 매콤하게 조금 얼얼하게 맛있었어 매우리가 좀 덜 느끼해 안 매워서 좀 느끼할 것 같아 담백하기로 했는데도 살짝 느끼할 뻔했어 굉장히 만족스러워 지금 잠시만 나 진짜 너무 배불러 지하 씨 뭐하냐 지하 씨 뭐하냐 마라톤 선수 아니야? 아 그래? 지하 씨 유명하던데 안가다 뭐에 무슨 광고판인지 몰라 뭘 하기 위한 광고판인지 현재 우리 오사카 뭐라 그러지? 거기 이름 뭐였지? 우메다 공중종원 우메다 공중종원 가야지 근데 잠깐만 움직이기가 싫다 너무 배불러워서 거기 위에서 움직이지 말자 일단 가고 싶게 데스노트 문사라고 아 재미있냐? 재미있지 언제 재미있지? 말도 안 재미있지 그냥 뮤지컬로밖에 안 바꿔 진짜 재미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니 야 내 기준에선 데스노트는 마트로 봐야 돼 뭐 많다 가려고 했는데 예약 꽉 차서 못 가는 곳 아 되게 먹고 싶었는데 이야 짠다 여기 여기 진짜 높다 와 여기 좀 와봐 바다다 바다 이야 짱이다 저기 바다까지 공중호트에서 모든 사진 좀 찾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뭐 추천템 같은 거였잖아 유튜브 뭐 안 찾아보고 온 거야? 그냥 공중호트 가서 뭐 사냐고 그렇게 가서 보려고 유튜브 찾아보려고 유튜브요? 어 오카로카 보면 되지 오카로카 있어 추천템 오카로카 추천템 있어? 경치 죽이네 딱 30분만 앉아있다가 진짜 힘들어 우리도 여유를 가지면 안 될까? 이게 여유로운 거 아니지 지금 네가 여유 가지자면 여기서 여유 가졌잖아 지금 상당히 여유로워 지금 형 아직 좀 불편해 아직 마음이 형아가 아직 안 왔어 아직 어 지금 저기 햇빛 들어온 거 저 저기 진짜 천국이 형 천국이 형이 해당했다 지금 오사카역이고요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한국같았네 임용고한테 도착역이 뭐야 이름 우리 어른 아니긴 한데 어른이네 어린이네 어린이도 아니야 어른이요 아 이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 싱컨센은 쓸 거야? 싱컨센은 개 비싸 십사분짜리 있다 어 환승시간? 40분에 43분 안에 가야 되는데 아 구입 동네 처리해야 돼 아 동네 처리해야 돼? 동네 처리하다가 지하철을 놓칠 거 같아 딩크타 가면 되지 뭐 한국은 돼 있으니까 그냥 너무 편한데 승차권이 왜 일곱 장일까? 왕복이잖아 왕복은 여기서 깨야 되는 거 파란 영수증 아 그런가 보다 정순이 형 정순이 형 아 여깄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1번 왔다 왔다 와 이제 이제서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온 거 같은데? 여기서 자는 사람들 바로 나오네 공차도 있다 외국 무대찌개도 있네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우리도 일찍 갔다 생각했는데 사람들 엄청 많은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런하자 런하자 살짝 아니 안 됐어? 아니 안 됐어 사람 다 일로 갔나? 다 다 도와달라고 별로 띵인 거야 와 잠깐만 쎈다 잠깐만 뭐야 이거? 우와 진짜 예뻐 와 잠깐만 미쳤네 잠깐만 진짜 마려워 이거 진짜 마려워 이거 우비 잘 빨리 우비 잘 될 거 같아 응 우리 마리오 오늘 안으나? 하자 하자 어디가 잘하려면? 나 요시 상대모사 할 수 있어 자 해봐 나 그인 줄 알았어 그때 근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응 해봐 해봐 맞지 않아 이거 해야 돼 근데? 맞지 않아 이거? 하자 며칠 전에 근데 하쿠라 선생님이 슈퍼마리오라 했거든 이번에 나온거 한국 가문 해야겠는데 휴마이라? 슈퍼마리오 샤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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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좀 더 왜 놀래요? 나랑 좀 더 좋아 벌써부터 오글 자란 느낌 어땠어? 아니 닌텐더를 그냥 보기만으로 적었는데 나는 눈이 질려 웨이팅 한 시간 뭐? 가자 가자 기다려 탐지 한 장고 7개야 넌 제 이름 알지 쿠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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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원이 뭔지 알아? 몰라 국밥이야 국밥 어? 국밥 국밥? 어 진짜 국밥? 마리오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놀러왔다가 국밥 이름 듣고 되게 세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국밥으로 근데 여기 되게 인테리어를 잘해놨다 다 마리오 느낌으로 야 이거 집에 걸어놓고 싶다 이거 하나 아 잠깐만 와 이 친구 사생이었네? 아 이 얘기야? 아 뜨거 뭐? 아 뜨거 아 근데 쥐서는 완전 안 힘들다 볼게 말하는 거 라커룸이네 엄청 많아 아 다 타고 나와도 된다 근데 더이상 탈 거 없지 이제 닌텐도을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서 얼리도 나가볼까요 이제? 무조건 10시 10시 이거 음악폴록도 팔찌 사야지 할 수 있나봐 저거 다 사야되네 4만 얼마였지? 근데 팔찌 있으면 할 수 있는게 한 두배는 많은 것 같긴 해 팔찌가 있으면 해가지고 소리가 나고 팔찌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네 야 쥐서야 손목에 한 번 탁해봐 탁 아잇 아잇 팔 손에 걷고 팔 손에 걷고 가자 아잇 아잇 저거 와둘게 오 오 피워줄게 인자 다 다 다 다 다 아 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찍어달라고 사진! 사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! 오케이! 김호희요 사진